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오늘 다루어야 될 내용 가운데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궐선거가 가장 화끈한 조작을 한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은 7.7% 정도를 조작을 했지만 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보면 3만 7천 명 정도를 조작한 겁니다. 오근호 대표는 4만 명 정도로 그렇게 약 본 거죠. 그런데 분석을 해보면 3만 7천 표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3만 7천 표. 여러분 이 3만 7천 표 조작을 아주 그냥 세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만 7천 표를 어떻게 조작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방송 중에서 또 특히 이 표 도둑질의 실상을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특별히 중요하니까 중후반부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한번 여러분들 이게 보시죠. 이게 3만 7천 표를 어떻게 여러분들 부풀렸는가라는 부분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테이블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테이블. 이 테이블이 강서 보궐선거 득표수 조작 상태입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득표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여기 보시죠. 선관위가 발표한 득표수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22.92%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짜라는 겁니다. 이게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기 위해 가지고 선관위 친구들이 이 가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든 겁니다.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까 유령 사전투표 득표수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발표를 한 겁니다. 22.92% 이거는 언론이 발표한 22.64%는 거소 손상 같은 게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거의 22%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 반가니까 사기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을 성대로 해가지고 사기를 친 겁니다. 22. 몇 퍼센트가 사기라는 겁니다.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더블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사기를 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을 부풀려놓은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을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한 더블업주당의 진교훈이 사전투표에 7만 4천표를 받았고 국힘이 3만 5천표를 받아 이게 다 뭔가 가짜 숫자라는 겁니다. 가짜 숫자를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선관위가 국민을 상대로 완전히 사기를 어떻게 치고 있는가를 보시려면 진교훈의 당일투표 득표율이 48%입니다. 그러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48% 비슷하게 나와야 됩니다. 65%입니다. 17%를 업시켜준 겁니다. 사기를 친 겁니다. 김태우가 여러분들 당일투표율이 47%가 나오면 이변이 없으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47%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31% 쪼그라들었습니다. 사전빼기 당일에 마이너스 16%입니다. 사기를 친 겁니다. 1959년에 서울법대 출신인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그냥 사기를 친 겁니다. 사기를.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쳐가지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낸 겁니다. 그래 사기가 여러분 또 어떻게 발표 되는가 하니까 여기 플러스 17 마이너스 16이라는 차이값도 여러분들 완전히 통계하게 대수의 법칙을 파괴하는 결과지만 여기 1.21 0.58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수치인 거 아니까 진교훈은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를 121장을 받은 겁니다. 김태훈은 당일투표 득표율 100장당 사전투표 득표율 58장을 받은 겁니다. 정상적으로 여러분 이야기하면 거의 1에 가까운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왜 더불당은 1.21이 나오고 김태훈은 0.58이 나왔겠습니까 김태훈의 표를 훔쳐가지고 진교훈이 함께 더해주는 형식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진교훈은 당일투표는 100장을 받는데 사전투표가 121장이 엄청 뛰는 겁니다. 그런데 김태훈은 당일투표가 100장을 받는데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58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정상적인 선거는 진보당의 권혜인인 거죠.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100장이 나온 겁니다. 이게 조작정거인 겁니다. 숫자 조작하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남조선 선관위가 여러분들 표 도독질을 한 것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인 진교훈, 사전투표 득표수 7만 4천장, 김태훈 3만 5천장이 다 여러분들 뭐죠? 도독질한 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도독질한 걸 수정한 겁니다. 도독질한 걸. 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보궐선거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15.57%인 겁니다. 이거를 선관위가 뻥튀기를 한 겁니다. 몇 표로? 22.92%로. 이게 핵심입니다.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이 15.57%였는데 선관위가 표를 도독질해 가지고 더블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조작을 한 겁니다. 22.92%로.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관위가 7.55% 정도의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만드는 겁니다. 3만 7천포를 쑤셔 넣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22.92%가 진짜를 구해보니까 진짜가 얼마 나왔다. 15.57%가 나온 겁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대로 다 나옵니다. 선관위가 표를 도독질해 이런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득표수를 만들려고 하니까 사전투표자 유령 사전투표자가 필요하니까 22.92%로 끌어올린 겁니다. 몇 프로를 15.57%를 여러분 이걸 간단하게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 장으로 딱 정리하면 되는 거죠.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 방송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15.57% 더블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사기 세력들이 사전투표율을 조작한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7.35% 선거인수의 여러분들 거의 절반 정도가 사전투표이기 때문에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한 15%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으로 한 32%를 조작을 한 겁니다. 위가 조작한 선관이 미치기름 대하 전문가가 추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쑤셔 넣었기 때문에 진짜는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63장을 받아야 되는데 더블당 후보가 121장을 받도록 그렇게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번 10월 11일 보궐선거에서 김용빈이 이끌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사기를 어떻게 쳤느냐.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을 해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3만 7천에서 한 4만 정도를 만든 다음에 그것이 거의 대부분을 더불어민주당 진교훈함께 밀어준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선거 사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여러분들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그 증거가 여러분 어디 나오는 거 아니까 여기에 사전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가 63장을 받아야 정상인데 진교훈이 함께 표를 쑤셔 넣어줘 가지고 121장을 받도록 한 겁니다. 거의 따브를 밀어준 겁니다. 50%입니다. 정상적인 투표 같은 데서는 당일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 후보별로 다 일치하기 때문에 그 차익값인 사전빼기 당일이 거의 2%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것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후보별로 같다는 겁니다.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사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차익값이 플러 17 마이너스 16%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함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선관이 진짜 참 내가 방송이니까 욕은 못하겠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집단입니다. 여덟 번째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